신한 할왕새우입니다. 할왕새우가 지금 정말 사이즈가 크고요. 버터구이나 소금구이 먹어도 맛있고 새우탕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어 판매하고 있고요. 민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복은요. 지금 6, 7미 사이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6, 7미, 7, 8미, 8, 9미, 10미 다양하게 나왔고요. 다양한 전복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9미, 10미도 있고 6, 7미, 7, 8미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전복은 6, 7미가 가장 큰 거고요. 전복 원하신 분들은 전복을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 전복이 싱싱하고 맛있고요. 산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멸치액젓, 까나렛액젓 판매합니다. 5kg, 10kg 다니시 판매하고 있고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 담을 시기다 보니까 육젓이 많이 나갑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한산 육젓이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신한산 추젓, 3kg씩 담겨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추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젓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북새우젓,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북새우젓을 꼭 갈아서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니까 이번 기회에 북새우젓을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산 간고등어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33cm 전으로 들어가고요. 간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간을 해서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드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는 가구는 국내에서 했고요. 내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코다리가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시냐면 왕특대 부새굴비입니다. 쭉쌍이고 가구는 국내에서 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왕특대 부새굴비 쭉쌍입니다. 내장 제거하고 쪄서 드시면 맛있고요. 그리고 고추장 멸치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입구가 되고요.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짜지 않고 맛있고요. 그리고 보시냐면은 다시멸치입니다. 보길도 다시멸치 최상급이고요. 다시멸치 드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멸치가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갈치속젓, 그 다음에 통이 아닌 업물봉지로 갑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줄기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핸미역줄기고요. 최상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에 버무려서 갖고 염장 쌈다시마입니다. 염장 쌈다시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길도 애송리 자연삼 미역입니다. 최상급이고요. 산모 미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매니에껍도 보이고 이렇게 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입도 보입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완도 미역은 검미역 최상급입니다. 이건 양식이고요. 미역국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다시마, 완도 건다시마도 많이 나갑니다. 400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세랸 도움이 certo.